제가 이제 한번 뽑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외기사 파이크가 나왔고요. 원투 보여주나? 한번 해볼게요. 핏빛달 티킨. 아 이건 이미 있어서 은빛 별가루로 바뀌었어요. 연밀복 관리오. 열쇠 한 50개 구입을 해볼까요? 파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바나마 다리오스. 이것도 이미 있는 스킨. 리베로 람머스 스킨 파편.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저 지금까지 나온 건 별로 아니죠? 다섯 개씩까지 잘 나올 거예요? 아하... 암흑 발키리. 수영장 파티몬도. 이것도 이미 있는 스킨이에요. 아니 이미 있는 스킨이 너무 많이 나와. 크롬과 전파단 에코. 오 좋은데요 이거? 마검 트린다미어 스킨 파편. 신화 스킨 한 개당 12만 원 정도 듭니다. 어? 이거 완성형 스킨 나온 거예요? 오... 완성형 스킨. 아 근데 이거 이미... 이거 이미 있는 스킨이었어요. 아하... 아 몰랐네? 참... 나왔다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하 참... 사랑의 애니. 이것도 이미 있는 스킨. 고교 여신? 아리. 공포의 기사 가렌. 나사스 경공 스킨 파편. 지금 제가 주황 수정이 136개가 모였거든요? 400개까지 모아야 돼요. 산타브라움. 고스족 오리아나. 사랑의 라칸. 새 야수 알리스타. 기동 총격 천사. 어 이거 카이산은 이미 있는 것 같은데? 아 역시. 죽음의 사도. 이것도 이미 있는 것 같고요. 슬픈 로봇 아무무. 날센 화살 바루스. 겨울동화 오리아나. 대장군 카타리나. 아 이거 이미 있는 스킨이 많아요 제가 지금. 너무 아까운데? 꼬마 악마 트리스타나. 용병 루시안. 마검 트린다미어. 아 마검 트린다미어 아까 나오지 않았나요? 여명 우주 라칸. 공포의 기사가 가렌도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야 역시. 별수호자 세나. 서퍼 신지드. 핵펀치 블리치 크랭크. 불멸의 영웅 나미. 케이리 아칼리. 용매관 브라움. 캡틴 미스포춘. 사랑의 애니. 펜타킬 올라프. 대장군 카타리나. 아 중복 진짜 많이 나오네. 철갑병기 말파이트. 비밀요원 신짜오. 선구자 카사린. 우르프 라이더. 고교 여신 아리. 주황고석. 근데 중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크를 살게요. 가볍게 먹고 파이크 이제 구입. 이야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는데? 어 파이크 올 스킨. 일단 파편 작업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다 추출해버려요? 근데 여기 딱히 가지고 싶은.. 아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 지금 제가 브라운드 스킨이 두 개가 있거든요. 갈아버릴게요. 아칼리도 지금 두 갠가 있어가지고 아칼리 갈아버릴까요? 일괄 추출. 오케이. 일괄로. 이렇게 하고. 아 근데 에코도 좀 좋은데요? 에코 안돼. 에코 저거 한정판. 여기서 지금 한정판인 게 에코밖에 없죠. 테나 에코 빼고 다 갈아버리는 게. 에코는 업그레이드 좋을 때.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야.. 파이크 테두리 얻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파이크 테두리도 얻을 수 있어요? 테두리 못 참는데. 아 여기 이거 있구나. 한 번 더 뽑아야겠다. 주황수정 100개 좀 더 갈게요. 이거 참을 수 없지. 750개 한 번만 더 갈게요. 복실복실 직스. 헤이리 아리. 서립비 이즈리얼. 빅채베인 스킨. 새 야수 다리우스. 근데 아리는 중복. 혹시 모르니까 하나씩. 다이애나. 이거 있을 거예요. 없나? 아 역시. 아 이거 다리우스 아까 뽑혔네요. 아까 테두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테두리까지 갈게요. 어 이건 뭐예요? 아 이것도 못 찾는데. 잠시만. 132개가 필요하구나. 한 번 더. 수영장 파티 그레이브즈 스킨. 스킨만 뽑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케이드 소나는 아마 스킨이 있어요. 맞다 맞다. 새 야수 애니. 다음에. 후이. 또 후이.